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깨지기 쉬운 그런 달걀처럼 참 이 체제를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체제가 여러분 어그러지고 나면 그 어그러진 체제의 여러분들이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상복귀시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마치 인생이 원웨이인 것처럼 국가도 여러분들 거의 원웨이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원상복귀가 힘듭니다. 나라가 망가지게 되면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뒤에를 따르는 거죠. 지금 아르헨티나의 아주 우파 좀 이렇게 독단적인 그런 우파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파 대통령이 아주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된다.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화폐가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아르헨티나의 달러화를 쓰자.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니까. 그리고 뭘 그렇게 여러분들 공기업이 많고 공기업에 줄을 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냐. 공기업도 다 민영화시키고 보조금 받고 있는 것도 다 끊자. 어마어마한 여러분 계획인 거죠. 이 고통을 참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40년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거의 60년 이상 정도를 그렇게 대중영합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도 나라가 여러분들 망가지게 되니까 정신을 벗적 차려가지고 아주 세칭 아주 레디클한 그런 우파 정신을 선택했는데 저 눈에는 하나도 레디클하지 안 보입니다. 그냥 정상적인 우파 정신입니다. 우파 경제정책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의 회생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는데 그 여러분들 지출을 그냥 마약 같은 그런 지출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 세수 펑크가 세금 수입하고 지출 사이 펑크가 50조 이상 54조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파출소나 경찰서에서 수사비까지 여러분들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초과 수당도 줄여라 수사비도 줄여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얼마 전에 또 여러분들 서울의 지자체에서도 어르신들 여러분들 무료 점심비도 다 줄어들고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뵐 수가 있습니까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출을 뭘 줄이겠다 이렇게 하면 국제발행회가 여러분들 빚 늘리는 거고 윤 정부가 여러분들 지출을 줄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뭐 악소리가 나는 거죠. 일부 지방청에서는 수사비도 부족하고 수사비까지 깎자 사건은 계속 발생했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법이냐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시작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이 보시죠. 예산을 이렇게 늘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2014년대에 355조 원을 거의 두 배로 늘린 겁니다. 656. 윤 정부가 전년 대비해서 2.8%니까 아주 여러분들 줄여가지고 늘렸는데 656조. 나는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지탱할지 모르겠습니다. 문 정권은 참 잘 쓰고 갔습니다. 경기가 좋아가지고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악의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위에 붉은색은 이게 지출이고 이 푸른색은 이게 이제 수입이지 않습니까 수입하고 지출 사이 격차는 결국 국제발행학을 아니면 편법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악의입처럼 계속 벌어져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선전하니까 괜찮은데 이런 지출 이런 지출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늘려놓은 걸 이걸 어떻게 이릅니다. 그만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늘려놓으려 합니다. 공무수도 늘리고 공기업도 늘리고 다 늘려놓은 겁니다. 이거 지탱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가겠죠. 마지막까지 가다가 결국 외압에 의해가지고 지출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겠죠. 그게 1997년도 외환위기지 않습니까 그냥 빚 못 갚으니까 바깥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냥 돈 쓰는 거 줄여라.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걸 소개하는 것은 이 아르헨티나 문제입니다. 이 아르헨티나는 개혁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굉장히 잘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구조개혁이 엄청 간단한 겁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조개혁은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주자를 줄이고 세금으로 주는 보조금을 줄이는 것이 구조개혁의 첫 단추인 겁니다. 그걸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 표 찍고 여러분 현장에서 그냥 수개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에 우물정자를 적어가면 다 간단한 부정선거 이런 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뭡니까 지금 세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건 그리스건 뭡니까 미국이건 일본이건 간에 모든 구조조정의 핵심은 수입 내 지출하는 겁니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 줄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간 줄이고 세금으로 주는 보조금 줄이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원상태가 돌아가는 겁니다. 자원을 낭비하면 다음에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세상 언론들은 다 괴짜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식을 10일 날 했는데 여기 이제 취임식에 젤렌스키도 여러분들 전쟁 중인데도 참여할 정도니까 사이가 좋은 모아입니다. 여러분들 첫 행보가 뭡니까 부처 여러분들 절반으로 줄인 거지 않습니까 현행 부처를 다 두고 세금으로 다 먹고 살면서 어떻게 이런 구조계획이 가능한 겁니까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는 걸 보면 그냥 정석을 이야기합니다. 정부 지출 대폭 삭감을 위한 정부 부처 축소가 첫 행보라는 겁니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 줄이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간 줄이고 세금으로 지불되는 보조금 줄이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구조계획의 첫 단추를 한 겁니다. 그거를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계속 참아내겠냐 수입이 확 줄어드는데 그래서 뭡니까 계속 뭡니까 정권이 바뀌는 겁니다. 밀레이 행정부는 기존 18개 부처 가운데 사회개발부 노동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환경부 여성인건부 등 직전 좌파 폐론주의 정권에서 권한이 비대진 부처를 폐쇄해서 9개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의 부처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재정위기로 터질 때까지 그냥 세금에 빨대대고 다 빨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산을 600조 이상까지 여러분들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부 부처를 줄이고 보조금을 줄이면 사람들이 차마 민영화 추진하고 보조금 줄이고 간단한 겁니다. 아무도 이런 정치적 부담을 안 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골로 갈 때까지 가가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방 언론들은 이 밀레이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을 무슨 극단적인 무슨 우파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민영화하고 국영에너지 공기업과 방송국에 대한 민영화 추진 kbs 민영화하고 mbc 민영화하고 왜 우리가 이런 그런 기관들을 다 유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참 한국은 멀은 겁니다. 600조 쓰고 800조 쓰고 나중에 뻥 터져 가지고 외부에 이런 채권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 줄여 저거 줄여 하려면 그때 안 합니까. 엉엉 울면서 줄고 재산되는 거 다 팔고 그렇게 또 당하겠죠. 뻔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폐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제도 개편 정부 부처 통합 보조금은 여러분들 직접 수혜자들이 너무나 달콤한데 무슨 노인연금을 줄이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경제 위기를 당해 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도저히 뭡니까. 외압에 의해서 돈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 제가 궁금해 가지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얼마나 받는지 한번 보니까 많네요. 이게 아마 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73% 정도가 넓은 의미에서 보조금 지불로 볼 수 있겠네요. 계속 늘어난 겁니다. 보시죠. 아르헨티나의 보조금이 73.85% 정도입니다. 그래서 재정위기를 경험했던 그리스가 얼마나 이름을 받나 보니까 그리스가 48.81%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나라마다 특수상황이 있기 때문에 평면적인 비교는 쉽지가 않지만 그래도 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됐냐는 문제는 그만큼 여러분들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숫자하고 세금에 의존해 사는 사람 숫자를 파악하는데 한국은 이 자료가 안 나오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73.85%입니다. 여기 왜 데이터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2000년보다 훨씬 더 커지지 않습니까.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이나 이런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는 2012년부터 이런 재정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리스는 한 48% 정도가 되네요. 수입 내 지출 만고불변의 진리지 않습니까. 우파정부는 등장하게 되면 예산 증가율이나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낮추려고 노력하고 좌파정부는 내놓고 이런 돈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400조 이상 정도 국채를 늘려놓고 그만 썼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참 다른 나라 사례 이런 것 다 반면 교사입니다. 우리는 특수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특수할 것 없습니다. 나라가 건실하게 돌아가려면 수입 내 지출하고 세금을 먹고 사람 숫자 줄이고 세금에 의존해서 운영되는 기간 줄이고 보조금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견디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개월 정도 견디내겠지만 나중에는 악악 소리하고 이러면 시위대가 온 도로를 이러면서 점령하고 그런 사태가 또 안 터지겠나 싶습니다. 마약하고 갔거든요. 그래도 참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